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의 결리망이를 꼽았습니다.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응답자의 30.1%가 결리망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. 교수들은 사회 전반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가 됐다며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2위는 25.5%를 얻은 적반하장이, 3위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나무충수가 차지했습니다.